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의정원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세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안 부산대 의정원의 교수들은 조민이 조국민정수석의 딸이며 조국민정수석의 실세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조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정원의 교수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세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유난히 강한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잡은 건 관계를 10분 활용하였고 조국에게 아이 교육이란 편의를 봐주고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데도 익숙하였습니다. 이런 인물 가운데 단연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은 조국의 딸의 지도였고 사슬장학금을 수여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환중 부산의로원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첫번째 질문입니다. 조국의 주치의 선정 개입 가능성 선정 개입 가능성이 있느냐 내가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당사자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가지 증거나 정황을 미뤄서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첫번째 추론입니다. 부산에 있는 의사가 주치의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가? 어떤 이례적인 결과가 있으면 뭔가 특별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한 결과는 특별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대부분 주치의는 청와대에서 10분에서 30분 정도 내에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맡았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강대한 부산대 병원 교수는 자신이 주치의로 임명될 때까지 문 대통령과 단 한 번도 면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이나 지방에 수없이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은 그것도 지방에서 선택하였다면 누군가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누가 강 교수와 친한가? 누가 신원을 보정할 수 있는가? 누가 의술의 실력을 보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다 보면 결국은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추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대한 대통령 주치의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노한중 원장은 주치의 선정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9년 6월 강대한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됐을 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의정원 내부에서는 강 교수와 노 교수의 서로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서로 친해서 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두 번째 추론입니다. 조국 후보와 노한중 현 부산 의료원장 사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다. 조국이 부산이란 격지의 딸아이를 혼자 두고 지도 교수를 맡길 때는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한중 교수는 의정원 내부에서 이런 소문을 가진 중심인물입니다. 노한중 교수가 평소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의정원 내부에 파다해서 특히 젊은 교수들의 불만이 컸던 상황이었다. 대개 의사분들은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하고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예외적인 인물이 있죠. 의사들 가운데서도 외부의 힘이나 정치적인 끈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는 그런 부류의 인물들이 더물게 있습니다. 노한중 교수도 아마 그런 성향의 인물 가운데 포함이 되고 또 그런 능력과 태도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된 힘을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가 만든 기록대로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10년 정도 지원해 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적 끈을 잡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 조국과 노한중 교수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사례는 2019년 초에 부산대학교 병원장을 업무하는 과정에서 노 교수에 대한 투서가 언론사에 보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투서를 작성한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고 당시에 노한중 교수가 근무하던 의전원의 교수로 했다는 거죠. 그들의 요구는 노한중 교수가 양산대 병원장을 마치고 부산대 병원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미 부산대 의전원의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전원 내부의 내부 고발이 누구 함께 날아가는가 조국 수석 함께 민정수석에게 날아간다. 이게 이미 입증을 하는 거죠. 의전원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노한중 교수와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한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일보가 입수한 조국 민정수석께 꼭 물어봐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의 복사용지 5장짜리 문건이 작성된 것은 올해 1월 무렵입니다. 부산대 원장을 선임을 앞두고 조국 딸의 지도 교수를 맡고 있던 노 원장의 후보로 나서자마자 특혜 장학금 그리고 조 후보자와 노 원장의 커넥션 의혹을 거론하면서 병원장 직행을 반드시 저지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투서는 또한 노 원장이 부산대 병원장을 직행할 경우 시나리오까지 담고 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후보가 특별감찰관 수사관들의 비위 의혹으로 말미아 경진론이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혜 장학금 등 문제가 공론화되고 불거지게 되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으로 인한 부담감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오히려 조국 수석이 개입해서 부산대 병원장행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유력합니다. 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 환중 원장이 부산대 원장을 응모를 취소하게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입니다. 이런 대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립부산대학교 병원장 임명은 교육부 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선출 과정과 이후에 불협함이라든지 곤란한 사태가 생기면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담당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국 씨가 개입해가지고 자리 욕심이 강한 노 환중 교수를 자제케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대 병원장이 무산되자 이를 무렵에 그 다음에 2019년 6월에 또 다른 자리인 오그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부산의료원장으로 노 환중 교수가 옮깁니다. 겸직인 거죠. 양산대 병원에서는 교수직을 갖고 있으면서 부산의료원장직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번째 추론입니다. 노 환중 교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검정을 맡아서 책임을 진 조국민정수석이 강대한 교수를 대통령 주치로 임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추론입니다. 조국 후보가 의사세계를 세세히 알 까닥이 없습니다. 누가 적임자고 어떤 사람이 능력있고 어떤 사람이 믿을만하고 이 과정에서 믿을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들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청탁으로 볼지 아니면 추천으로 볼지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노 환중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조국이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부산대 양산대 병원에 숨어있는 그런 강대한 교수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주치로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딱딱 잡아 뗍니다. 세상에 아무 투입이 없는데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맥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논리 과정을 엄밀히 거쳐가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는 동안 주치의 임명이라든지 부산의로원장 임명 등 다양한 영역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해왔다.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렇게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추론은 앞으로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증거에 의해서 보강이 될 때 그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일종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